민경욱 의원의 실명 답장? 제가 김현우 의원님한테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너 누구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논란이 첫 번째는 민경욱 의원이 아직도 국민들 사찰하는 어떤 그런 정보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도 좀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앱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카카오톡으로 보면 이름을 알아냈다 근데 그걸 처음으로 밝힌 사람은 카카오톡에 실명 나와 있지 않다고 얘기했고요 또 앱을 얘기했거든요 뭐냐면 어떤 앱에 가면 이름을 알아내주는 앱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뭘 어떻게 알아내느냐는 차후에 밝혀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맞습니까 진짜? 겁먹으라고 실명 딱 들이대면 움찔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민주당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정치의 한 형태 아닙니까? 그렇게 바로 반응하지는 않고요 저도 사실은 트윗이나 아니면 카톡 그 다음에 다이렉트 메시지 이런 거 봤는데 이렇게 격려문이나 비판문 뒤로 오면 짧게 네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그렇죠 이름을 쓰고 그러지는 않죠 근데 이게 많이 갔을 텐데 그렇게 했지? 한 사람 지금 이제 그 이렇게 됐다는 게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 과거사가 있는데요 트위터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가장 경악했던 게 민경욱이었거든요 당시 KBS 앵커였었는데 트위터 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그 사람 근데 그 당시에도 KBS 뉴스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항의 맨션이 오면 정말 직선적으로 쏘아붙이는 스타일이어서 뭐 이런 XX가 다 있나 할 정도로 좀 심각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그 운영위원회를 정우택이 더불어민주당 빼고 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민경욱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소리 질러대고 반말이 되고 막 그 상황이 벌어졌고 그 상황 때문에 이제 분노하신 시민들이 항의 문자 보낸 걸 이렇게 답한단 말이에요 그냥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참 민경욱 의원 사실 조금 의외인 경우에 하나예요 삼방 멤버잖아요 삼성동 침방 제가 의외의 경우라고 하는 거는 우리 김현대 의원님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 야당실 야당 출입을 했었잖아요 네 마술 같은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 현혹시키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마술을 얘기하는 건데 그때는 그렇게 좀 활동적이라든가 사람 어떤 인상적이라든가 사실 별로 그렇게 저는 기억이 그렇게 기억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그리고 무슨 식사 같은 거 하면 마술하고만 일했죠 좀 특이하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국회의원 된 다음에 모습을 보고 야 저 굉장히 저런 특이하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외로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하나예요 이명박 때 뉴스가 거의 땡이 뉴스라고 할 정도로 KBS 뉴스가 심각했는데 사실 사회적으로 매장돼야 될 사람이 국회의원이 딱 되는 순간 이건 뭐 물론 방송인들 언론인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거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아주 일관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분 로얄 패밀리예요 K 안에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어저께 박근혜 정부에서 산하기관장을 하던 전직 의원 한 분에 관한 얘기를 저녁 자리에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과거에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 세천은 민주당으로 초선을 했다가 그 뒤에 이제 일장을 바꿔서 저쪽 박근혜 쪽에 가서 그쪽에서 산하기관장을 하는 분인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분도 옛날 과거 어떤 방송이나 이런 데서 조금 알려져 있던 분이에요 근데 이런저런 토론을 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확실히 정당 정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에서 바닥에서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흔히 이제 사람들이 일반의 인식 가운데 야 도대체 정당의 당직자가 뭐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당직에서 이렇게 성장한 분들 가운데 기초단체장이나 구청장 이런 거 하는 분들 중에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과를 내는 분들이 사실 우리 김현 대변인께서도 본인이 늘 주장하고 자랑하듯이 아주 탄탄하게 이렇게 당직을 쭉 밟아온 분이거든요 근데 유명세 하나로 그야말로 정치권에 영입되거나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경우에 그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름을 갖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나중에 보면 야 이게 참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좀 다른 주제이지만은 그래서 정말 저는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벼락 진입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정말 어떤 당원 또는 대의원 이런 걸 통해서 또 청년 당원 이런 걸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정치가 정착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기자 생활하고 당해서 볼 때 보면서도 몰랐으니까 우리는 근데 보면 저는 조금 의원들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여야가 갈라질 수 있는데 좀 심한 경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론인 정도 되면은 몸에 배어 있을 만한 어떤 균형감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게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서 예를 들어서 고미사 출신이라고 하면 좀 성향상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일말이 이해심이 좀 생길 텐데 이 사람은 좀 뭐랄까 그 미친 게 도사견 이런 느낌이에요 정미를 바라보는 시간에 심한 경우들이 몇 명일세요 근데 이것도 불법성이 있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저번에 주강도 그원도 지금 그 자리를 어떻게 냈느냐가 천비의 관심사인데 비상식적인 어떤 상황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민경욱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의 실제 실명을 어떻게 하라 했느냐라는 부분 같은 것도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명이 다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자 지금 국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지금 추경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박근혜 정부 때 추경 같은 경우는 이명박 때도 그렇고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 내에 다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촛불로 탄핵돼서 대통령이 됐고 그분이 처음으로 추경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석연치 않은 이유죠 사실 국가 재난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반대하고 있는 상태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말 답답할 것 같고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씩 답답할 것 같은데 이렇게 발목찾기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두 분이 뾰족한 대안을 좀 내놓아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으시네 두 분 다 답이 없지 이런 상태죠 지금 근데 뭐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반대할 수 있죠 합당하다면 그리고 또 합당하다는 것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수도 있는데 아예 논의 자체를 안 하고 테이블 자체에 앉지 않는다는 거에 지금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협치 뭐 이런 얘기하지만 여기 지금 자유한국당은 아예 하나도 이렇게 이번 대선 이후 국회가 열린 이후에 정상적인 절차에 하나도 지금 응한 게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논의를 하거나 정상적인 어떤 테이블을 같이 앉거나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하면 역사의 유물이 되는 거예요 박근혜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교할 만한 딱 사안이 하나 있는데요 박근혜 때 2월 25일 날인가 취임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두 달이 못 돼서 4월 18일 날 첫 추경안이 국회에 접수됐는데요 5월 7일 날 그러니까 19일 만에 통과시킨 전례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거국격 차원에서 이렇게 통과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일종의 이것도 관례 같은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첫 추경 같은 경우는 협조 차원에서 해주는 거 꼭 첫 추경이 아니라 추경 자체는 사실은 지금 통과가 안 되거나 한 경우가 없거나 드물고 아마 제가 기록을 봐야 되는데 그다음에 지금 그것이 심사되거나 지연된 기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예 착수 자체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거죠 이래서 대선 물복 논란 나오는 거죠 그런 거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실 이번에 우원식 대표가 울컥하는 바람에 그게 화제가 되긴 했는데 그게 제가 저는 그 배경이 조금 짐작이 가는 대목 지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전날 저녁을 같이 했거든요 우원식 대표가 몇 사람이 그런데 그 다음날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원식 대표가 야 내가 협상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비교적 진짜 어렵다 이번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모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몇이 각각이 이런저런 노력을 해서 다 되는 걸로 그 전날 분위기가 잡혀서 아유 이제 한국이 넘어가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날 이게 판이 깨진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긴 한데 이게 현재의 여서야대 구조 하에서 이게 한쪽이 완전히 이렇게 그냥 막가파로 가버리면 과거에 4단 구조였을 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법안 통과율이 제일 높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그게 언제죠 평민당 시절 그 4당 그 1로 3김 노태우 4당 구조가 있었잖아요 88년도요 13대 그때가 이제 이른바 김원기 김윤한 뭐 이런 분들이 원내대표하고 그러니까 4당끼리 막 오신각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절충이 되면서 비교적 정치력이 발효됐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의 야당 아니 그때의 야당이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지금은 한쪽이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딱 작심을 해버리니까 이게 참 난감한 거죠 지금 지금 그들의 전직이라고 해도 박근혜가 보통의 전직들처럼 전시하는 것도 아니고 코어가 없는 상태에서 정우택 중심으로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고요 진짜 이렇게 요새는 거리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야 이러면 차라리 저런 식이면 국회의원 선거를 지금 다시 하는 게 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전혀 민식 내지는 민의의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그냥 막 해겨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국민들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게 너무 과도하고 처음부터 그냥 발목잡게 하겠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낙연 정리인존대부터 이 정도 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유한국당 해체하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불길이 좀 더 커지면 이게 권인들 스스로에게 도움될 게 없을 텐데 왜 그럴까요 정반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정우택 비대위원장이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당대표가 곧 선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은 싸우는 거에서는 굉장히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분이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싸우잖아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자기들의 지지기반인 tk 정도는 지켜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마지노선이요 그래서 이유도 더 지속해서 이렇게 갈 거다 정치권을 굉장히 이제 정말 싸움만 하고 지겨운 집단으로 이렇게 만들면 결국은 그로 인한 피해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볼 거니까 그냥 이 스탠스를 그대로 쭉 쭉 가져갈 거다라는 게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게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결국 역사자의 유물이 될 거라는 게 결국 저게 이제 일반적인 합리적 수준의 판단에서는 야 왜 저러지 하는 것인데 저게 그냥 막 가다가 최악의 경우 1년 끌고 가다가 지방선거에서 아이가 각을 세워서 더 강경 야당의 입지를 가져서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뭐 TK 뭐 TK도 우리가 TK의 어떤 국민들을 다 떡고 그렇게 될 것이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만이라도 건지고 끝내자 지금 이런 전략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겠다는 거고 더 크게 보면 죽겠다는 거고 그런 거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갤럽 여론조사를 한번 볼게요 갤럽 여론조사에서 일단 대통령이 뭐 79%라고 해서 사람이 눈높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79%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적은 것 같지만 엄청난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폭락했대잖아요 4% 폭락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게 중에 TK에서라도 몇 석 건지겠다 지방선거 이런 전략이라고 하면 현재 지금 TK에서의 지지율이 76%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심지어 민주당 정당 지지율도 3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실제 투표에 가면 이것과 또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양식을 가진 어떤 판단 사안 그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는 국민 대부분이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은 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초반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내가 구성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첫 예산 짜는데 왜 난리냐 예를 들어 이런 정서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모든 것에 지금 맞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적어도 말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모든 것을 지금 어긋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TK의 민심이라고 할 때 그게 꼭 지역이 아니라 거기는 전통적으로 어떤 정부 여당이 그래도 국가를 운영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른바 일반적인 여당의 사고 또는 여당의 심리 이런 것들이 또한 상당히 익숙한 분들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도 허심탄회하게 본다면 좀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음물안의 개구리잖아요 음물안의 개구리가 되면 세상이 바뀌는 걸 모르고 이렇게 있는 건데 지금 저는 자유한국당이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대한민국이 얼마나 국민들의 민도가 높아지고 세상을 보는 판단력이 집단지성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 것이 국민에게 피해가 가니까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일을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 대선 불복이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고 또 대선 불복이라고 하니까 제가 TV에서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정우특 대표가 약간 움찔하면서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그런데 사실은 대선 불복이 아니냐를 떠나서 대선 패배라는 현재의 상황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졌지 이런 전체에 대한 체감지체 이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식되지 않고 아직도 꿈속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직 그렇지 않다면 정상적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국민은 이런 게 있거든요 일부의 소수의 분들이 아직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박근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이 너무 어긋나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파탄을 시키니까 결국에는 비선실세 최선실 때문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 4-5년 동안 임용법까지 합치면 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나라를 망쳐놨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책임성이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문 대통령의 취임 자체가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런 저런 걸 떠나서 잘못 인정한다고 하는 보통 사인간의 관계에서도요 잘못한 사람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잘못한 후에 쿨하게 인정하고 그 잘못된 걸 되돌리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해줘야 이게 사람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자기들의 책임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까 말한 정중길의 육행시 같은 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엄격하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 노선 또는 탄핵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돼야 할 이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입장에 박근혜와 같은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박근혜가 탄핵된 순간 사실은 사실상 그 지체로서의 자유한국당은 이름만 바꿔줄 뿐 탄핵된 거거든요 저 정치세력은 탄핵된 정치세력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거듭나거나 반성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박근혜는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아직 남아있으니까 생기는 이게 맞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죠 이게 정식적으로 해체됐어야 맞고 그런데 여전히 사실상 탄핵된 세력들이 국회에서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진정한 의미의 패족인 거잖아요 자유당이 공교롭게도 같은 이름이네요 자유당이 이승만이 하여하고 나서 사실상 해체된 상황 때였던 거잖아요 그런 문제죠 이게 그런 관계가 좀 있고 자유당에 대해서도요 저는 제가 이제 박근혜 탄핵 훨씬 전에 했던 이야기 하나 드려보면 집회 크게도 국민들이 안 모였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초기나 이명곡 때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냥 대단한 사건들이 나도 집회하면 모여봐야 이산만 모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그런 거였습니다 승리의 역사가 없으니까 최근 몇십 년 동안 국민들이 의지가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그 촛불은 뭐였냐면 국민이 이긴 역사를 한번 써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박근혜 탄핵도 시켰는데 이런 역사적 환경이 변화가 됐다는 걸 모른다 국민들이 화가 나면 니들 자유한국당 정도는 해체시키는 거 사실 일도 아닐 수 있는 어떤 국민들의 영향이 모아진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4.19 이후에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승명과 함께 사라진 자유당 그때의 경우는 완전히 그런 경우인데 자유당이 여전히 권력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의회 권력의 상당수로 4.19 이후에 자유당이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 상태 불일치 상태여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이게 그런 법적 어떤 시차적 불일치 상태에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 문제 결국 우리의 정권 교체 우리의 촛불 이건 어떻게 보면 완성되지 않은 거죠 과정에 있는 거죠 현재 아직 진행형 IMG 이렇게 되는 거죠 있던 분이에요 근데 이런저런 토론을 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확실히 정당 정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에서 바닥에서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흔히 이제 사람들이 일반의 인식 가운데 야 도대체 정당의 당직자가 뭐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당직에서 이렇게 성장한 분들 가운데 기초단체장이나 구청장 이런 거 하는 분들 중에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과를 내는 분들이 사실 우리 김혜원 대변인께서도 본인이 늘 주장하고 자랑하듯이 아주 탄탄하게 이렇게 당직을 쭉 밟아온 분이거든요 근데 유명세 하나로 그야말로 정치권에 영입되거나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경우에 그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름을 갖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보면 야 이게 참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좀 다른 주제이지만은 그래서 정말 저는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벼락 진입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정말 어떤 당원 또는 대의원 이런 걸 통해서 또 청년 당원 이런 걸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정치가 정착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기자 생활하고 당에서 볼 때 보면서도 몰랐으니까 우리는 근데 보면 저는 조금 의원들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여야가 갈라질 수 있는데 좀 심한 경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론인 정도 되면은 몸에 배어있을 만한 균형감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게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서 예를 들어서 거미가 출신이라고 하면 좀 성향상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일말의 이해심이 좀 생길 텐데 이 사람은 좀 뭐랄까 그 미친 게 도사견 이런 느낌이에요 국미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심한 경우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이것도 불법성이 있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저번에 주강도 그원도 지금 그 자리를 어떻게 냈느냐가 천비의 관심사인데 비상식적인 어떤 상황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민경욱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의 실제 실명을 어떻게 알아냈느냐는 부분 같은 것도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명이 다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자 지금 국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지금 추경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박근혜 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렇게 됐다는 한 개마다 다 나오죠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 과거사가 있는데요 트위터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가장 경악했던 게 김경욱이었거든요 당시 KBS 앵커였었는데 트위터 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그 사람 근데 그 당시에도 KBS 뉴스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항의 맨션이 오면 정말 직선적으로 쏘아붙이는 스타일이어서 뭐 이런 XX가 다 있나 할 정도로 좀 심각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그 운영위원회를 정우택이 더불어민주당 빼고 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민경욱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소리 질러대고 밥만 해야 되고 막 그 상황이 벌어졌고 그 상황 때문에 이제 분노하신 시민들이 항의 문자 보낸 걸 이렇게 답한단 말이에요 그냥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참 민경욱 의원 사실 조금 의외인 경우에 하나예요 산박 멤버잖아요 삼성동 침박 의외의 경우라고 하는 거는 우리 김현대 의원님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 야당실 야당 출입을 했었잖아요 네 마술 같은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 현혹시키고 지금 마술을 얘기하는 건데 그때는 그렇게 좀 활동적이라든가 사람 어떤 인상적이라든가 사실 별로 그렇게 저는 기억이 민경욱 의원의 실명 답장 제가 김현우 의원님한테 떡볼 하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너 누구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논란이 첫 번째는 민경욱 의원이 아직도 국민들 사찰하는 어떤 그런 정보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도 좀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앱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카카오톡으로 보면 이름을 알아냈다 근데 그걸 처음으로 밝힌 사람은 카카오톡에 실명 나와 있지 않다고 얘기했고요 또 앱을 얘기했거든요 뭐냐면은 어떤 앱에 가면 이름을 알아내주는 앱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뭘 어떻게 알아냈느냐는 차후에 밝혀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맞습니까 진짜 겁먹으라고 실명 딱 들이대면 움찔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민주당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정치의 한 형태 아닙니까 그렇게 바로 반응하지는 않고요 저도 사실은 트윗이나 아니면 카톡 그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메세지 이런 거 봤는데 이렇게 격려문이나 비판문이 오면 짧게 네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그렇죠 이름을 쓰고 그러진 않죠 근데 이게 많이 갔을 텐데 그렇게 기억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그리고 무슨 식사 같은 거 하면 마술하고만 일했죠 좀 특이하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국회의원 된 다음에 모습을 보고 야 저 굉장히 저런 특이하네 이렇게 생각을 그거를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분이 갖고 있는 굉장히 의외로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하나예요 이명박 때 뉴스가 거의 땡이 뉴스라고 할 정도로 KB 선수가 신박했는데 사실 사회적으로 매장돼야 될 사람이 국회의원이 딱 되는 순간 이건 뭐 물론 방송인들 언론인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거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아주 일관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분 로얄 패밀리에요 K 안에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어저께 박근혜 정부에서 산하 기관장을 하던 전직 의원 한 분에 관한 얘기를 저녁 자리에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과거에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 세천은 민주당으로 초선을 했다가 그 뒤에 이제 일장을 바꿔서 저쪽 박근혜 쪽에 가서 그쪽에서 산하 기관장을 하는 분인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분도 옛날 과거였던 방송이나 이런 데도 조금 알려져